4번 타자 김태균 선수입니다. 이 선수 우리가 기대를 좀 해야겠는데요. 사실 초단타가 안 나왔거든요. 그렇습니다. 초단타가 안 나왔고. 진지하다 김태균 진지해. 아 잘 본다. 초구 바깥쪽도. 김태균은 사실은 워낙 선관이 좋은 거포였기 때문에. 그렇죠. 여기서 그냥 걸어나가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. 그렇습니다. 주자를 가득 채우는 것도 조금 바꾼 것 같습니다. 김태균 선수 피부 색깔이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는지 보여주는 데모인 것 같거든요. 태규야 나올 때 됐다. 준호 볼 좋아 볼 좋아. 낮게 가봐. 낮게 가봐. 낮게 가봐. 오케이. 오케이. 자 잘못한 거. 빠져나가야 합니다. 2, 9, 4, 3으로 돌아. 홈으로. 홈으로 승부. 홈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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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치지 않다. 예. 천안타. 아 나이스. 역시 역시. 아 좋아. 예. 예. 많이 힘들었어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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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인으로 입단했을 때 첫 안타가 첫 홈런이었어요. 그런데 그때 홈런 쳤을 때의 기분보다 더 좋았을 정도로 뭔가. 이 막힌 하수구가 뻥 뚫린 듯한 그 시원한 그런 감정이 나오더라고요. 그때 어쨌든 간에 너무 그런 후련해서 기분이 너무 좋아서 저도 모르게 이제 그런 퍼포먼스가 나왔고. 고생 끝났어 이제. 그래 고생 끝났어 태균아. 마음껏 떠들어도 돼 이제. 어. 아. 아. 아.